너를 불러놓고 우리가 너를 묻히게 하면 안 되지. 저는 이런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선생님이 출연을 했어요. 정말 아이키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냥. 내가 30초 추면 되는 거야? 응 알았어 그랬는데. 아 지금 너무 지금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제가. 소녀시대 칼근무의 교력이 있어서 되게 디테일하게. 이거야 이거야? 약간 이런 거 있죠. 마지막 하기 이거예요. 빡 할 때는 살짝 보여요.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.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. 겨드랑이 사회. 그게 아니고. 잠시만요. 정말 100년만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. 트럼프 천재 만났습니다. 박범.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. 이미 난 이런 걸 할 것이다라는 그 무대를 준비를 해놨고. 너를 부른 것 같아.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고고고!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은 곧이 투자가 되어샐고.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좋게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